마음을 전해드립니다. 사연 라디오 오늘 사연은 익명사연입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이제 11살 되는 여자 학생입니다. 마지막 날에 짝이 바뀌고 나서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던 남자아이랑 짝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피고할 때 다른 애들은 엄청 잘 맞추는데 저한테만 약하게 던지고 제가 맞으면 크크 귀엽네 이럽니다. 짝이 되고 나서부터 그 아이가 볼펜이랑 샤프 같은 것을 준 적도 있어요. 그리고 여자아이 A가 그 남자애한테 나 너 좋아해 사귀자 고백했어요. 그런데 그 남자애가 저한테 돈 맞추거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하면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 돈으로 음식 산 다음 저한테 야 먹고 가 하면서 음식을 주는 겁니다. 이 남자애는 절 좋아하는 걸까요? 네 오늘은 남자의 반응을 보고 본인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하는 예쁜 여자친구의 사연이네요. 제가 보기에 그 남자친구는 사연 보낸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보통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귀엽다거나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. 보기 좋네요. 사연 보내는 분도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시면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겠어요.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